틱임물 있을까요? 틱임물이 있을까요? 이 틱임물이 확실할 수 있을까요? 롤데렉 레이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폰은 스튜어드 롭슨입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이 서로와 함께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니언입니다. 그들은 큰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롤데렉. 이것은 좋은 게임입니다. 좋은 암터스피어의 기능입니다. 두 팀의 풍선이 있습니다. 두 팀의 풍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팀이 있는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더 더 질문할 수 있겠어요? 아비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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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들이 곁들여있습니다. 스마클러스의 에프트! 파워 10 out of 10. 레이스먼트 28. 잡은 줄 알았는데? 나이스. 어? 레이스먼트 윙백이구나. 레이스먼트 윙백이구나. 레이스. 리더 외길에 맞고 불가를 케어.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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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레이스. 가elijk해. 혜정님한테 질 수 없네. 혜정님한테 질 수 없네. 아 서로 질 수 없네. 박스에 사람 많을 때 무리하게 올리지 말고 뒤로 한 번만 돌려줍니다. 좋겠습니다. 나이스. 잘생겼다.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시작한다고 생각했죠? 잘생겼어. 잘생겼어. 마티네즈가 골고루 코스타베이 이제 더 좋은 곳으로 나이스 한 번 더 아라 나이스 오 잘 줬다 잘 줬다 오 잘 줬다 그 시간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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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티네즈가 골고루 호크스워드 록시 오우야 날씨 여기가 골골이 있어요 그리고 골골을 내렸고 골골을 내렸고 좌석으로 웃기네요 이 골골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 골골을 만드는 상황에서 이 골골을 만드는 상황이 있겠죠 훌륭한 골골은 훌륭한 골골이 훌륭한 골골을 내리는 골골을 내렸어요 잘생겼다 잘생겼어? 이 공격이 될 것 같다 좋은 비전을 보여줬어 플랭크에서 공격했지만 끝에 공격했다고 했다 좋은 볼 오우, 가리 나갔어 오우, 가리 나갔어 모니, 많이 지원해 아,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우리가 공격계획이 훨씬 많았으니깐 봅시다 이렇게 아니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 아, 깨닫고 아, 깨닫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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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수! 그대로!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까비! 아 까비! 아까비! 으흠 하이데잉 라이스 끝난다 라이스 잘 막고 안돼 콜리머드로 콜리머드로 빨강 안 걸렸다 갈 pie 카우 우와 마스터만 지금 카우 아하! 가비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진짜 이스라엘 cubed Keith 잘가? 잘가? and simple for the keeper to just come and collect. Salinas. 닥터가? 네. Flar. Oh, that's a superball over the top. and defensive play to be applauded. 반갑습니다 에디아노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리틀 암스토랑과 매튜 그리고 바로 되는 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상승한 경험을 잃고 상승할 수 있는 것 같고 상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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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3,4 다가마다 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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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참가자 잘 기쁘게 장기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 Rice 한 번 더 깨끗한 foul 한 번 더 깨끗한 상황 한 번 더 깨끗한 상황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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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마지막 장소가 될 것 같다. 잘한다. 잘한다. 1분의 시간을 추가한다. 나 아까비 가있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늘 부축걸로 한번 뿌려봅시다 스튜어랑, 기대가 되죠? 고마워, 데리고, 최고의 선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내가 실수하는 선수 내가 실수하는 선수 나의 선수 나의 선수 나의 선수 왜? 나의 선수 나의 선수 나의 선수 나의 선수 들어 아깝게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어이수, 잘 막은다. 진짜 잘 막는다. 진짜 잘 막는다. 너는 정말 맞네. 그치다. 그치다. 그치 너무 빠르게 응원하셨다. 그리고 그치다. 나이스 헤딩. 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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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가서 봐가지고 여태껏 뒤로 줘야 돼 오케이 나이스 산즈가 정말 높은 기초 아 나갔네 계속 보고 좋다고 생각해 까비여 까비 앞으로 갑자 이틀은 까비 까비 스틱치고 있구나 아이고 까비 어? 왜? 할까나 봐. 나이스. 받아봐라. 발전하다. 나이스. 아, 잘 좋고. 우선은 받아들일께요. 트리피치 아 깝다 아 깝다 하자아 하자아 그리고 온라이드 엄매매 엄매매매 엄매매매 바로 덩고 Rab consult 최고 야스 해봅니다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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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1-0 흐ось 알 celebrates 우니온의 공격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송이 되어있습니다. 배송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배송이 되어있습니다. 나를 의식하게 만들어주면 나를 의식하게 만들어주면 나를 의식하게 만들어주면 아이고 아 너무 아까워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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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선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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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난리바지 난리바지 아기만 난리바지 아기만 뭐 이러냐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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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곳으로 만들어야 할거야 만있어 꽃다 리코 우리 거야 가져가 우기가 우기가 위로가 벌배 볼 때 전부 아카데믹이지만 왼쪽으로는 록시 샌드 바비 공간이 진짜 많았다 상관없는 것 같다 불가능하군요 터뜨려는 중에서 코너킥이 올라가고 이 선수는 조심해야지 이것은 전자의 효율이 될 것 같네요 이 선수는 이동하는 것 그는 정리를 하기로 했죠 아이고 이제 운요는 yes 아아아아 같다 왜 이러고 저도 어깨에 너무 잘하고 나도 나한테 꼬ки 마지막에 1분만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완벽한 공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우니온이 코너킥 루틴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만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쌀로루틴이 하프 박스 가주시고 러키준이 앞쪽으로 가주시고요 그러면 테크님 네키준이 앞쪽으로 테크님 저 여기 러키준이 앞쪽으로 네 끝 끝 그 끝 전반전에 넣고 역전당한 적도 있으니까 집중해봅시다 얘네 고춧가루 뿌려야돼요 긴 거 술퇴 갈기면 죽여버린다 진짜 이거 여기서 갈기면 진짜 대역적이다 정말 갈기면 안 갈기면 고춧가루 뿌려야돼요 고춧가루 뿌려야돼요 좋은 효과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 아깝다 컵병이 더럽게 줄 줄은 생각을 못했어 아 왜 나 아니야 어 지금 수비 너무 좋다 안 돼 안 돼 다이수 와 미쳤다 스페인은 지렁이야 네 스페인은 지렁이야 근데 확실히 그 스페인은 지렁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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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다 아 까비 까비 훌륭한 인쇄션을 보냈어요 벅스워드 그리고 골은 사리나스 산스 코프터가 보냈어요 텍스트북 인터셉션 텍스트북 인터셉션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사이드 네 우리꺼 아이고 아이고 아 아 황트 아 어 인사 어 아 아 아루 아 아 승리하는 편향도 있어요 살리나스 코스타드 워리치 유니온이 포세션이 미니온이 포세션이 있었어요 터뜨렛이 있었어요 터뜨렛이 있었어요 터뜨렛이 있었어요 터뜨렛이 있었어요 터뜨렛 터뜨렛이 있었어요 품이 맞히는 공격적이었어요 터뜨렛이 왔어요 바로 타기인트 할 곳이었어요 admis 출리할 수있어요 히스! 잘 막았다 히스 형이 앞쪽에 막아가지고 앞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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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떻게 맞아 1호야 머리가 50센치네 끝 가실수 고구가 자세히 경쟁 이 공식 대신 가볍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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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ie찜 Americans to shut them down well credit to the goalkeeper because that was a terrific site just to keep their two goalie here unable to bend those Ryan offside the ball back withrons your own now 박수 아 주기 싫어 시발 아 주기 싫어 간 king now azar has it just straying offside well adding up all the stoppages we will have two extra minutes giving the ball to the opposition that tim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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